갈등정보 오덨어여 코 patri그 지금은 어디가고 있죠? 제가 기작에 놀이터 하고 있어요. 기작이 아니죠. 기작이 뭐? 하나, 둘, 셋. 기작은 매산여고입니다. 우와, 매산여고 미쳤어. 여러분, 매산여고가 뭔지 아나요? 거슴바로. 대단하신 최영선님의 모교십니다. 최영선님의 모교. 쉬운 상자에게 제주 스스로. 미쳤어. 그런 것들이 엄청받나게 하네요. 이 영상이 반찬이라서. 엉덩이. 제가 많이 할 수 있어, 배수가 굉장히 잘 됐어요. 이런 잼이 좀 도와줘 야 엉덩이를 빼세요 아니 엉덩이 이쁘다 아니 원숭이 여기는 두번째 여기 놀이터가 놀이터 같지가 않은데? 호우 나와? 안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범인은? 바로 천하 고릴라의 고릴라처럼 내려오네 네 여행 베리 시원시장 수제떡갈비 외식하기 좋은 곳? 수제떡갈비? 순천식이야 순천 봄! 미쳤다 길을 비켜라 미쳤다 왜? 안 무서워? 출발 조일 것 같아 어디야? 세미찌가야 뚱보 장기은이지? 빨리 가보세요 유니야 출발 빨리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거에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거에요? 지금 옷을 입을거에요 무통장 strawberry comiği의 소녀라는 분이..... 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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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록해야 돼 알록해 야 시원님 무섭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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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잡았다 잡아봐 뭐해 미쳐버리겠다 아줌마크 가자 이제 아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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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 아줌마크 아줌마크 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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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